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4.8위로 전월인 1월보다 0.4% 높아졌습니다.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부문별 물가 지수 등락률을 살펴보면 지수 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 부문이 1.1% 올랐습니다. 특히 석탄 석유 제품 지수와 화학 제품 지수가 2013년 2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한 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산품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